그러면 아이 한 명당 제곱억 지원제 평소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한 명 낳을 때 1억 그렇죠 두 명 낳을 땐 4억 예 제곱억이면 2의 제곱 아닌가요? 2억인 건가요? 4억인 건가요? 의원이 혹시 낙하단이에요? 예 어떡해 어떡해 첫 행진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 국회의원 펭수 제기여 이곳에 당도했다 펭수요원 아 예 대장님 국회의원으로 잠입에 성공한 걸 축하하네 별말씀을 하지만 본분을 잊진 않았겠지? 제가 기필통 이 국회의사당에 로봇이 있다는 걸 밝혀내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게 정체를 들키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네 부디 안전하지 좋았어 오 오 이곳이 나의 방이구만 이곳부터 샅샅이 뒤집니다 버튼 아뇨 청단밑이 어둡다 어?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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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펭수가 왜 여기 있어요? 아니 독재 선배님 아니세요? 왜? 오오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오 어 왜 여기 의원님 자리에 왜 앉아계시죠? 아 저는 국회의원이니까요 왜? 아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? 아하하하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러면 제가 오늘 모셔야 될 분이 펭수 의원님이군요? 아하하하 잘 모셔라 아하하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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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비중하게 또 그렇게 말을 깔아냐 오늘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 밀린 민원 업무 처리하기 두 번째 법안 제출 준비및 검토 세 번째 본회의 들어가기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 또 오자마자 뭐 바로 해야 되는 거군요? 그럼요 실습이 어디 있어요 이 배치까지 달았으면 두 번은 뛰어야죠 아 그쵸 혹시 그러면 네 그 좀 비밀 비밀? 비밀연애? 그니까 그 옛날부터 그 뭐하는 문서 같은 걸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? 문서 문서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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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서관 건물에 있죠 오 네 근데 문서가 왜 궁금하세요? 첫날부터? 첫날이니까 문서를 좀 보면서 네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오 어 아하하 그렇구나 하기 위해서죠 아하 그렇구나 하기에는 밀린 업무가 너무 많아요 아냐아냐아냐아냐 네 제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식이 풍부한 상태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서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벌써 두 개를 봤습니다 가시죠 일단 알겠습니다. 그럼 도서관 건물로 가보시죠 네 가시죠 문서를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옛날 문서들을 제가 참고하고 공부해야 더 좋은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? 펭수? 열의와 성의를 다 하다 보니 근데 여기는 재앙 구역 저는 여기를 못 들어가고 의원님 혼자 들어가셔야 되는데 괜찮은데? 아 이거 이렇게 아쉬울 수가 어떡해 못 들어가 그냥 가갈까요? 아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 애착 인형인데 없으면 어떡해요 너무 아쉽지만 아쉬울지언정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 된거 하기 쉬우곤요 하하하 네 엄청나구만 분명 분명히 있을거야 Legion 일단 다 찾아보는 거야 2등에 하나는 있겠지 이것도 아니오 어? 아니 여기 왜 도시락이 있어? 역시 엄청난 문서들이구만 아니오 아니오 이것도 아니야 당기러 간다 근데 이거 문서가 너무 많아서 언제 다 찾지 이거? 어? 냄새가 나 이건 로봇 설계도? 역시 역시 이 천장 분명히 있는 거야 분명히 이곳에 로봇이 있는 거야 갔다 오 의원님 볼일 다 보셨어요? 예예 다 봤습니다 예예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문서 말고 혹시 조금 비밀 좀 이렇게 물건 물건? 물건 조금 유물 같은 거 아 약간 유물 막 물건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저희 또 박물관이 있어요 그거야 아 오늘 되게 바쁘네 원래 오늘 약간 꿀 빠는 스케줄이었는데 아 의원님 여기 이제 탁 너무 넓죠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을 탐구하고 싶어요 어 펭수야 어? 어 아니 괜찮습니다 제 지인입니다 아 지인이세요? 오 아니 제호 무슨 일이야 오 어떻게 어떻게 왔지 여기 네가?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여기 있지 아 그래? 야 그럼 잘 됐다 내가 여기 민원할 게 있는데 얘 좀 같이 가서 해주면 안 되겠네 민원? 어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건 사투리를 통해서 예예 사람들이 사투리를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약간 자격증 같은 거를 조금 부여를 하고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사투리 자격증이요? 네네네 아 사투리를 조금 문별하게 쓰는 거 같다고? 아 그렇지 그냥 미디어에서 노출된 사투리가 진짜 사투리가 아니거든 아 그렇지 뭔지 알아 너무 공감해 저도 경상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제호가 많이 화났다 어 뭐 활라사 꼴마 어? 활라피뇨 활라피뇨예요? 활라피뇨 아니 테블리야 그런 사투가 잘못된 거라니까 활라파 꼴마 아니 우리 그런 말 안 써 활라침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죠 활라사 꼴마 활라사 꼴마 어제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활라파라 빠빠빠노 우리 또 민원을 두 개나 받아서 빨리 이거 또 처리해야 되는데 아아 아 그러네요 네 그럼 저 빨리 보고 오겠습니다 엄청 굉장하죠 대박 대박이죠 야 여긴 분명히 있겠다 뭐가요? 네? 아 중요한 것들이요 어 어 어 잠시만요 어 여보세요 어 네네네네네 좋았어 이건 기회야 어 오기 전에 빨리 기잡아야겠다 음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꿍꿍 숨겨둔 거야 어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 의원님 어 의원님 지금 뭘 뒤지고 계신 거예요? 아우 뭘 뒤지냐 사람을 또 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의원님 우리 이제 진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이걸 빨리 늘리고 다 정리해야죠 네 가시죠 갑시다 갑시다 의원님 아하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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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요 가요 어휴 진짜 시간을 다 빼서 먹었어요 지금 갑시다 갑시다 자 얼른 갑시다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이쪽은 제 매니저입니다 아 매니저님도 계세요? 네네 어 네 아유 감기 걸리셨네 아니 감기 걸렸으면서 지금 이거 아 랑 또 코트를 입고 있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감기 걸리시죠 아 원래 좀 건강을 좀 포기해야 패션 안다고 듣는 거야 허허 참나 이거 법안으로 올리든가 해야지 이거 시키지도 않은 것만 다 하고 있어 이거 건강을 포기하고 멋을 챙기는 사람은 저는 처음 보는데요 위드 아 맞다 그리고 아 잠깐 막생석 어 네 그거 뭐야 또 민원이에요? 이거 지훈님이랑 어 문식핑님이 뭐 이거 좀 전달해달라고 응 알았어 해줄 수 있지? 그럼 참 민원 하나 더 놓고 가 자기 일은 좀 스스로 하라고 저도 민원 있어요 어 어이 너무 많이 사야 했는데요 이거? 이렇게 많이 사야 했을 줄이야 어떡해요 이거 의원님 민원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처리해야죠 어떻게 처리해요? 바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음 일단은 사투리 일단 넘길게요 넘겨요? 넘겨요 넘겨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기에는 자 그리고 생일 생일환 챙기면 불법제? 칭찬 자 빼세요 전 국민 주 1회 참치 제공법 자 이건 패스 아 왜 네 어떻습니까?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네 굳이 펭수 생일만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네? 오 뽀로로 선배님도 계시고 다른 동물 캐릭터가 많은데 굳이 펭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 저 생일파티 해야 되니까요 생일파티 공휴일이어야 하나요? 왜냐면 올해 8월 8일이 평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다들 일하면 또 생일파티 하기 어렵잖아요 다 바쁘니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피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인데 태어나신 날 펭수가 혹시 그 정도의 인지도가 인지도 오호 없는 걸로 하시지요 오호 그러면 아이 한 명당 제곱억 지원제 펭수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한 명 낳을 때 1억 그렇죠 두 명 낳을 땐 4억 예 제곱억이면 2의 제곱 아닌가요? 2억인 건가요? 4억인 건가요? 아 수학을 한번 해보시면 아 제곱? 그러면 세 명을 낳으면 9억 그렇죠 9억인 거죠 오케이 지원금이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? 아니요 예산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한 명 낳으면 1억 두 명 낳으면 2억 세 명 낳으면 3억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 5 진짜로? 자자 5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얼주가 얼주코 금지법 응 어 이거는 혹시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?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네 네 감기 걸린 사람 감기에 만약에 걸렸는데 네 네 얼주가 얼주콜을 한다면 네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재 조치 혹시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신가요? 자 우리 예산 부족하다 있죠 네 거기서 끌어옵시다 하하하하 그래서 다른 법안 하나 올리자 이 말입니다 자 벌금은 아 그러면 여기서 끌어오고 여기로 쓰면 되겠네요 하하하하 좋은 생각이지 네 건강과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한 번에 해결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집에서 몰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? 그건 이제 양심 맡겨야죠 양심 벌금 법 해갖고 그래도 한 300원 깎아주자고 아 잠깐만 이거 금지법 어겼을 때 벌금이 얼마길래 300이나 깎아줘요? 어 1억 1억 의원이 혹시 낙하선이에요? 저는 얼주가 얼주코를 금지하는 게 법의 영역인지 조금 의심이 되는데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참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?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? 얼주가 얼주코 운동합시다 네 그럼 캠페인을 하는데 저희가 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 그건 이제 행정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로 가라고요? 아 대신 말해줘요 괜찮아 이거 바로 본회의로 넣어도 되겠는데요? 바로 본회의로 가실 건 아니고 왜요? 입법 절차가 있습니다 저 예쁘다고요? 입법 절차 입법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있다고?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오케이! 동달! 조선!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남았습니다 의원님 이게 진짜죠 이제 진짜죠 자 이거를 바로 네 법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근데 어차피 4시 회의라서 아 4시군요 시간 여유가 좀 있네 천천히 가시죠 맞습니다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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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아무도 없다 어? 어 잠시만요 이게 뭐 이게 뭐 서프라이게야 뭐야? 아 잠깐만 의원님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착각했어요 뭐라고? 아니 2시 회의인데 제가 14시를 4시로 봐가지고 어? 아잇 이거 다 물거품이지 이건 못하긴 뭘 못해 내가 해 왜? 아니 의원님 어디가 거의 아무나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안 돼요 어이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펭수입니다 그럼 아이 낳으면 지원금법 통과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려오세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았어 아니 의원님 왜요 어? 아니잠깐만요 뭐 있어요? 아니 뭐 없어요 그 함부로 보면 안 되는데 어? 아니 의원님 그런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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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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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왜왜왜왜왜왜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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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선배님 첫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만 여기는 여기는 옥상? 어딨냐 로봇아 삐뽀다 노다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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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딱 봐도 수상한 곳이다 제한 구역 고생 고생 있을 거 같아 의원님 의원님 뭐 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? 제한 구역 왜 들어가세요? 아하 그것이 아니고 네 바람 좀 쐬러 왔습니다 어 그래요? 아니 근데 선배님은 이쪽에 웬일이세요? 웬일이긴요 저도 사실은 그럼 다녀오고 오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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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 대체 뭘 보는 거지? 설계도 지도? 아니 그럼 처음부터 쉽게 가면 되는데 왜 부지치금만 한 거예요? 쉽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금량이 안 나오니까 완전 납득했습니다 아하 네 자 다른 겁니다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이야 오 뭐야 어 저건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오 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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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다 빛이죠 빛 어 빛이다 오 오 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오 오 오 저거 뭐야 오 오 발견했어요 발견했다 로봇이다 우와 이게 진짜 있긴 했구나 선배님 네 빨리빨리 대상님께 전화를 어 네네네네 모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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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하 드디어 찾았구나 역시 있었어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누구야 저거 맞는 걸 알아가 버렸어 뭐야 누구야 다음 편 자, 월드스타를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충주의 왕이야 충주하면 또 뭡니까? 사과죠 연주사과 그래도 이거라도 좀 팔면 연주사과 연주사과 연주사과